안녕하세요 썸네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볼지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썸네일을 여기에 소개하는데 제가 만든 여러가지 썸네일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썸네일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의적인 어떤 썸네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쭉 훑어보시고 이것은 여기에서 장점을 취해서 이걸 만들면 좋겠다던가 이것을 변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또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하던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자신이 좋은 썸네일과 이 썸네일을 통해서 활용해서 멋진 인트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쭉 끝까지 보시고 이러한 썸네일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끝까지 보면서 썸네일 제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 돔연사이 마지막에 제 연락처 있으니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쭉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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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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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